자, 숨어있는 게 뭘까요? 하일러 형이 잘하는 건데? 그러니까 이거. 숨어있는 거요? 아, 이런 거 많이 써졌네. 많이 숨어있는데요? 멋있다. 우와. 숨어있는 게. 음? 아 진짜? 아 빨리 시간 지나라 빨리 시간 지나라 야 정말 아 진짜 알겠어요? 생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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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비슷한 건데 거북이 거북이가 어딨어요?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 팔 얼굴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? 거북이네 거꾸로 봤네 자 태민 지금 이게 끝이에요? 끝이에요? 저게 문제? 저기 네모 안에 들어갈 이건 뭐냐 하는 것 같아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 1번 문제 이거? 네 저 안에 들어갈 숫자입니다 무슨 말이지? 아 진짜 나르호도 나 나 자 태민 뭐예요? 태민 문제 지금 이게 0, 2, 5가 있잖아요 이게 0이 주먹 2가 찌 그리고 5가 빠 그래서 저 빈 칸에 동그라미 색깔 없는 게 이긴 거고 대박 저 까만 거는 진 거고 세모가 이제 비긴 거 아 대박 그리고 찌, 빠 했을 때 또 왼쪽이 이겼죠 아 그리고 0, 이제 무 그리고 그 다음에 빠 그래서 5가 나오면 오른쪽이 이겨야 되는 거 맞죠? 5예요? 아 아 예습의 효과 예습의 효과 이렇게 저 날아왔어요 저 날아왔어요 태민 진짜? 어 좋아 알았다고요 카드를 재조합해서 정 가운데에 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만들어라 단 카드를 자른 두 선은 서로 수직이며 종이는 겹칠 수 없다 에? 아 이거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어 카드를 재조합해서 이렇게 나올 거 같긴 한데 가운데에 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That's right 그니까 그니까 그냥 하면 될 거 같긴 한데 그냥 해도 돼요? 10초를 드리겠습니다 10초를 주신다고 자 이정은 출동 나가실 때부터 여 10 아니지 아니지 안 보고 있어 카드를 잡자마자 10초예요 돌자마자 보자마자 10초예요 자 시작 자 시작 자 잠깐만 5 5 택도 없죠 4 5야 찰락 알았어 오케이 저 날았어요 저 날았어요 태민 출동 어 좋아 알았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? 사각형이잖아 사각형 아니고요? 아 사각형이긴 하네 아 아세요? 저도 틀린 답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좀 더 깔끔한 정답이 있어요 네 정답 왜 왜 왜 맞아 사각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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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려워 사각형 근데 이게 너무 아닌 것 같아서 10초 가요 아니 원래 10초 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박 뭐야 뭐야 자각형 사각형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아 뭐야 심지어 정가운데 제대로 만든 것 같은데요 이거 못 믿어 나 더 크게 만들게 나 더 크게 만들게 나 더 크게 만들게 저걸 죽어먹네 아 자 더 크게 만들게 간다 정답은 맞아요? 도전 안 맞죠? 어 안 맞죠? 안 맞아 안 맞아 position 안에는 사각형이 안에는 사각형이 밖에도 사각형이 그니까 그거 같은데 전체 트리 저게... 들어오세요 예각과 둔각을 맞춰야 돼 그게 핵심이야 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지? 아 이거 진짜 어렵구나 아 재도전 되나요? 네 네 모르겠어요 이걸 두 개 만들면 되네 안 돼다. 맞네, 맞네, 맞네. 어, 어, 어. 있어, 있어, 있어. 아, 됐다. 아, 좋다. 네, 브라보. 아, 시원해. 이건 어떻게든 만들어 놓은다고, 그림을. 잠시만, 이거 다 뒤집은 거죠? 네. 다 뒤집은 거예요, 지금. 같은 위치에서, 그냥. 같은 위치에서. 우와.